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로 제 2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노인의 성관련 실태입니다 교수님 왜 이제 와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살펴봅니까 네 지금 와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서는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어르신의 삶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은 결코 작은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그러면 어르신의 성문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어르신의 중심에서 어르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의 성문화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실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은 어르신의 성관련 실태를 이해한다 로 잡아 봤습니다 자 노인의 성문제 자 우리가 왜 어르신들의 성 하면 이렇게 노인의 성문제라는 타이틀을 먼저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성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유교주의 사상에서 성은 무엇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요 어떤 자녀의 출산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성을 갖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했었지만 그 이상 어떤 즐기기 위한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폐쇄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성문화에 대해서 많이 은익되어 있고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최근에 어떤 인구학적인 상황들을 보면요 황혼이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전체이온건수를 볼까요 전체이온건수는 전년에 비해서 1.2%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건수를 보면요 65세 이상 남녀의 이용건수는 각각 12.8% 17.8%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이온건수는 줄어들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용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1% 늘어났으면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12.8% 17.8%라는 수치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점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용건수입니다 봤더니 2015년과 17년을 크게 한번 봅시다 이 중간에 그럼 어때요 전체이온건수는 하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의 무늬의 차트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차트는 65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의 이용건수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이용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만하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재혼건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건수는 각각 2684건과 1202건으로 전체 남녀 재혼건수는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건수는 4.5% 8.4%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에서는 전체 인구에 대한 재혼건수는 나와있지 않은데 전체 인구의 재혼건수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재혼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의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지금 어르신들은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이혼하고 있고 재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를 찾고자 했더니 2012년까지 조금 과거로 올라가는 듯 하지만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자료를 겨우 찾아서 같이 공유해 보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66.2%가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성생활을 안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3분의 1인 33.8%입니다 이 설문지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병 감염 경험을 보면요 36.9%가 성병 감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인구 집단에서요 그리고 성인 용품을 구입한 경험도 19.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전체 500명 중에 331명이 성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병 감염 빈도는 122명에 해당했고요 331명 중에 36.9%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감염된 성병의 종류에는 임질이 50%였습니다 성병에 감염되어졌던 122명 중에 임질인 경우는 50%였고요 요도염 질염은 17.2% 사멸발인은 5.7% 매독은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병의 종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15.6% 그러니까 이 15.6%는 성병에 걸리긴 걸렸어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매매 시 콘돔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44.7%로 가끔 사용한다 27.9% 항상 사용한다 27.4%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콘돔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 중 즉 331명 중에 성인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5명 19.6%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구입 경로로는 성인용품 매장이 49.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20% 정도인 게 뭐가 놀라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성인용품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 정도의 어르신이 성인용품 구입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구입한 성인용품의 종류는 남성용 자의기구가 23.5% 무허가 진공음경 흡입기가 2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 중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했던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응답자의 50.8% 그러니까 지금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50.8%가 무엇을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어르신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이 되어지고 있고 정품 여부, 무엇이 정품인지 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정품 사용이 58.3%에 가까우나 비정품도 23.8%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17.9%에 해당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구입 동기는 무엇일까요? 성기능 향상이 55%로 어르신들은 성기능 향상을 위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으로 구입했다라는 응답자도 23.4%에 해당하고요 실질적인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도 19.9%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발기부전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절반 이상의 노인이 단순히 성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그러한 얘기들을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구입 경로로는 약국이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입 경로로는 약국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의 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조금은 과거의 자료이긴 하지만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서울 지역의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3분의 2 이상의 어르신이 65세 이상 무엇을 하고 있었다? 성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관련 성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연령별 노인 성병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구할 수 있었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연령대로 볼까요? 가장 성병 환자가 많은 연령대는요 30에서 39세 그러니까 30대에서 성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그 다음에는 20대가 많아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50대와 60대, 70세 이상 이러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안에서도 성병 환자들이 많고요 인구 대비 비율을 또 우리가 관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진료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30대가 전체의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0대, 40대, 50대, 60대 순이었다라는 거죠 이 20대와 40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각 연령대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여기는 연도별 증가율이 없는데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80대가 59.9%, 60대가 37.2%, 70대가 34.2% 순으로 80대, 60대, 70대에서 전년도 비해서 증가율이 아주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거면 상관이 없지만 노인의 성병 환자에 대한 증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르신들의 성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0대도 27.8% 증가했고요 20대도 증가했어요 24.8% 그래서 60대 이상 노인이 20대나 30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가 어떻게 되고 있다? 사실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 강간이나 추행 등을 모두 합해 538건이었던 노인의 성범죄는요 2016년에는 몇 배요? 두 배가 훨씬 넘죠 1,24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강간이나 추행 등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표를 살펴보면 노인 성범죄의 발생 추이가 2011년에는 538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1,242건으로 도표상 이 도표가 너무 우상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 시의 연령을 살펴보면요 성폭력 범죄자의 범죄자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범죄자가 있는데 이 범행을 저질렀던 분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 3.6%였는데 2016년에는 8.1%로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도표는 비율입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 시 연령인데요 2010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약 4.6%가 60대 이상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으로 오면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8.1%가 60대 이상 어르신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성폭력 범죄자가 되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르신 정말 나쁘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수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박하수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성매매 증가율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하수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적발 건수는요 2010년에 282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603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적발 건수이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곳에 몇 배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노인의 성매매 적발 건수를 도표로 살펴보면 2013년까지 어떠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소했었죠 이 감소라는 의미가 줄어들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단속을 그만큼 적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적발 건수는 줄어들 거죠 그리고 늘어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속을 더 강화했다 그러면 적발 건수는 늘어났을 것이고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 그러면 정말로 노인의 적발 건수가 성매매 건수가 왜 2013년에 가장 적었었고 그 다음은 또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박카스 아줌마와 돗자리의 할머니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의 뉴스에 보도화되면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설명했던 그런 어떤 박카스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와 같은 그 경우에 노인 대상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을 분류화 해봤습니다 누가 이런 분류를 할까라는 것이죠 저도 연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연구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라는 것은 딱 정해진 설문의 1번 보기 1번, 2번, 3번, 4번 체크해서 여자의 성매매 비율은 몇 프로고 남성의 성매매 비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을 양적 연구라고 하는 반면에 질적 연구라는 것은 가서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한 현상을 관찰한 것을 다시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유목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양적 연구가 상당히 대부분의 연구였다 그러면 최근에는 질적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공간으로 비워넣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여기에 뭐라고 응답을 했는지 응답자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략을 했어요 일부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자는 이렇게 유형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2호선 연구자가 2012년에 연구한 자료를 갖고 본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체, 여성, 노인 대상 성매매, 여성을 분류한다 그러면 신체 접촉 유도형과 성교 유도형이 있습니다 이게 유도형이라는 단어를 이 연구자는 썼지만 유도형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왜? 접근 유형에 따라서 여기에는 남성의 접근 유형도 될 수 있고 여성의 접근 유형도 될 수 있어요 누구의 의도가 더 강했는지는 일단 내려놓고 신체 접촉 유도형을 보면 손을 사용하는 접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구강을 사용하는 접촉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질적,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교 유도형을 보면 단순 성 접촉 그리고 키스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구강 성교를 포함하는 여부 외부 여행을 포함하는 여부와 기타 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교 유도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경우가 여성 어르신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말 그대로 남성 어르신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성 어르신들이 그에 따라서 뭘 받는 거예요 보수를 받는 거죠 얼마를 받느냐 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5,000원이야 많이 받으면 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자의 어르신은 외로움 또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러면 여성 어르신의 관점으로 다시 넘어온다 그러면 여성 어르신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어떤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5,000원을 받아 많이 받으면 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족분을 위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책 제도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업이냐 겸업이냐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전업형은 개인 개인 스스로가 하는 개인 영업형이 있고요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 소속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직 소속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겸업형은 다른 일을 하면서 말 그대로 겸업을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남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남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왜 이러한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상이 없어 선택한 불가피한 성구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또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응답하신 분들이 대상이 없어서 불가피한 성구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성생활에 대한 굳은 신념 이렇게 응답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해야 남자야 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성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고요 강한 성적 욕구 이분은 에너지 자체가 65세 이상 나이가 드셨지만 아직까지도 성적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발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강한 성적 에너지가 있어서 발산하기를 원하고 또 관계를 해야 남자라고 보는 그러한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자기의 성을 팔아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오천을 벌어야만이 하루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의 성 문화와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음지에 감춰지지 않고 양지로 나와서 그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을 맡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의 성 문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과제로 툭 던지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 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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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